1앤 2. 왼쪽으로 스와울링 타고. 넘어갑니다. 카렐로프. 석적짜리 홈업. 이상하다. 어? 8, 9회 되면 뭔가. 내일 제가 이길 바랍니다. 5대1이니까. 7, 8점에 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9회인데 오늘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홍보대사가 왔는데 LG에들이 에라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에라이. 하여튼 오늘 주제가 이제 건배사니까. 뭐 야구와 관련된 건배 하나 만들어보죠. 야구니까 아무래도 야구로 할게요. 야구. 야! 야구장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구! 구현이랑 함께. 아, 고맙습니다. 그 안재욱 한 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조금 생각해야 돼요. 안. 안다고 같이 야구를 봤는데. 제, 재수 없게 오늘 LG 졌다. 우! 우! 하는 심정에 술 많이 할 것 같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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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우! 아! 여기 원래 이렇게 음악 맨날 이렇게 틀어놔요? 네, 원래 이렇게 음악을 맨날 이렇게 틀어놔요? LG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야구나 스포츠 팬들을 위한 그런 펌입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오시면 자연스럽게 야구장처럼 선수 응원가도 같이 부르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유명한 선수들 응원가도 있는데요 좀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 박용태 박용태 같이 해요 지금 여기 LG 박용태 손님들이신 거죠? 네 매일매일 이렇게 오세요 사장님이 안 시켜도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айте Hernando